네 안녕하세요 yt버스트 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골드님 미션을 한번 해볼건데요 팀전에서 칼만 써서 오길이 사마기 한번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아 이거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칼전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음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봤는데 안돼요 아 일단 뭐 한번 해보죠 아 자꾸 시간초가 없어 오우 개빡센데 아우 개어보았데 오 각이다 이거 아 중력이 오버한대 가자 좋았어 좋았어 이거 각이다 이거 각이다 여기 박맵에선 될 것 같아요 박맵에선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자 박맵에서는 칼칼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 골삽이 각인데 이건 아니 골삽갖고 골삽갖고 왜이렇게 씨바 암걸리냐 나와봐 비영진아 어 다 나갔어 아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니 좀 해볼라 그러면 나가냐 아 미치겠네 오 좋았어 좋았어 강나오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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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구아 씨바 왜 씨바 1킬밖에 못하는거야 씨바 다같아 쓸거야 아이 뭐하는겨 아 거기서 1킬 밖에 못하는겨 아 미치겠네 킬 다했어야 되는데 아 나 미치겠다 아 나와봐 좀 아 답답해 아 아 씨 이뻐 아 왜 중력이 2명이나 되는거야 아 왜 3명이나 돼 이거 이거 칼 어떻게 아 병신새끼 길막하는거 봐 아 개빡치네 아 이거 길막 개빡치죠 진짜 이거 아니 안할거면 나오든가 개빡치게 진짜 존나 무개념들 개맞춰 좋구요 씨발 그냥 칼로 흔들어 제끼버리면 돼요 그냥 아 근데 저 새끼들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우와 잠깐만 한번더 아 제발 제발 아 씨 이뻐 진짜 아우 개짜증나네 아 칼길 개빡쳐 이거 너무 안죽어 아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 먹으면 안죽는게 아니라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칼길이 이거 어떻게 이거 대기치면 어 어 제발 나이스 콜드님 5길이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분 상당히 좋구요 띠치 좋구요 와 칼로 하나 나보다 못하는 애들은 뭐냐 진짜 아 어 어 기키도 있었네 일단 6킬 했으니까 미션 성공이지요 좋 졌네 근데 졌어요 내게도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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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